다음 주에 롯게 유업으로 왔습니다 이소현 왼쪽으로 다섯값, 이소현 렇게는 유어브 롯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파큐 응오오اء! 좋아요 빠른 손목 dassWTR bowl 그렇지요 유일성 선수도 텅가를 굉장히 좋았고요 계속해서 파큐 선수의 터점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20득점 째 파큐 다시 두팀의 간격은 3점 차로 벌어집니다. 중앙석공 호흡 맞지 않았어요. 다시 도망갈 수 있는 기회에 파튜! 맞겼고요. 정대영이 커버합니다. 정대영 스파이크! 자, 수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 소영! 임영욱이 맞습니다. 백포! 경파! 다시 도망가는 한국대로공사! 지금 사실 이효인 선수가 2차전 때 좀 많이 쉬었잖아요. 아마 오늘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작전 시간 요청 G.S. 칼택스입니다. 볼이 지금 짧아서 두려워! 이소영 스파이크 계속해서 바운스를 시키고 있는 한국대로공사 올라갑니다. 오른쪽 스파이크!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파주 선수를 보고 있는 이효인 선수고요. 결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에이스를 믿고 갑니다. 네. 파트가 확실하게 지금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크클 했어요! 어! 스파이크